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한지아입니다. 비 소식이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힘을 내어 하루를 시작해 보실까요? 한지아와 함께하는 투자의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하락에 따른 적감의 수세가 유입되었는데요. CPI 발표 이후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은 지연되었지만, 5회 3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이어졌습니다. 시장 금리가 단기체를 중심으로 하락했고, 뉴욕 증시 역시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탄 굴수비 시카 고연은 총재가 5회 3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월 CPI는 예상보다 높았지만, 한 달 데이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연준은 인플레이션 2% 달성을 확인하지 않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5회 주식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전했습니다. 2024년 명모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5%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는 너무 낮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일 CPI 발표 후 시장이 놀라기는 했지만, 연간 전체로 보았을 때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가 S&P500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영향인데요. 우버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쟁사인 리프트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점 역시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은 완구업체 해지브로 강세 소식입니다. 해지브로는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일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영향에 약세를 보였지만, 장중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오히려 4%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재고 문제가 완화되고 있고, 비용 감축 계획 역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류 업체 크래프트 하인즈의 약세 소식입니다. 개장 전 예상치를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판매량 자체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예상치를 상위하는 매출액은 가격 인상 영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회 매출액과 순이익 가이던스 역시 시장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는데요. 판매량 둔화에 실망하며 주가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 시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즐거운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